선조시록 51권 선조 27년 5월 24일 신축 세번째 기사 1594년 명만력 22년 유시의 사방에 안개 기운이 있었다. 신시에는 햇머리가 지고 양해가 있었다. 유시에도 햇머리가 지다. 선조시록 51권 선조 27년 5월 25일 에민 첫번째 기사 1594년 명만력 22년 사과는 이전에 아랜 이 정암과 의성도정 이 학력의 일에 대해 의상이 답하였다. 전라감사의 일은 서서히 결정하겠다. 익성도정의 일은 이미 추구하였으니 파직해서란 안 된다. 선조시록 51권 선조 27년 5월 25일 에민 두번째 기사 사음부가 전해 아랜 색승지의 파직과 전라감사 이 정암의 파직에 대하여 상의 답하였다. 전라감사의 일은 서서히 결정하겠다. 승진은 이미 추구하였으니 파직시킬 필요는 없다. 선조시록 51권 선조 27년 5월 25일 에민 세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전라감사가 이미 그 따위 말을 반론했으니 그대로 구직에 있게 할 수는 없다. 채처하는 것이 마땅할 듯하니 비변사에 이뤄서 의계하게 하라. 선조시록 51권 선조 27년 5월 25일 에민 네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래기란 이 정암의 장계 내용이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기는 하지만 그 소견이 이미 잘못되었으니 그대로 구직에 있게 하기가 어려울 듯하다는 것은 과연 선교와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 남방의 영세가 매우 겁한데 방백을 채직한다는 것은 일이 중대합니다. 조정에서 이미 그의 말이 잘못된 것임을 알았다면 그 말을 쓰지 않으면 되는 것이지 채직까지 할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그러나 성상의 재량이 달려있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그대로 방면에 이지게 있게 하기는 곤란할 듯하다. 더구나 평소 연명에도 시키지 않아서 이를 책임지기가 어렵고 임기도 가까웠으니 채차시키도록 하라 하였다. 선조시록 51권 선조 27년 5월 25일 에민 다섯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영상이 병으로 휴가 중에 있으니 경들은 모든 일에 다시 마음을 다해 계획을 세워 영상과 평이해서 할 것이요. 그럭저럭 이완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비변사에 일해라. 선조시록 51권 선조 27년 5월 25일 에민 여섯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래기를 영남의 각 진영에 항복해온 외병을 그곳에 그대로 머물러 입두게 한 자를 제외하고는 선정관을 보내어 모두 데려오게 할 것을 전에 하교하셨는데 선정관이 내일 떠나려고 한다고 합니다. 전에 고원백의 장계를 보니 항복한 외를 이미 내지의 각 고울에 나눠보내어 안돈시켰다고 하였습니다. 이미 이와 같이 구분해서 처리하였다면 모두 인소를 해오기 위해 일로의 패단을 끼칠 필요는 없습니다. 내려가는 선정관에게 그곳의 제장과 서로 의논하고 또 외의 실정을 살펴보아서 이미 각 읍에 보내진 자들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려고 하지 않으면 데려오지 말게 하고 진정해서 아직 분송되지 않으면 아는 외인만을 데리고 올라오르게 하는 것이 온당할 듯합니다. 하니 아랜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시록 51권 선조 27년 5월 25일 이민 7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래기를 신들이 들으니 단천 등지에서 은이 무한정 생산되는데 현재 채은하는 광산은 굴이 너무 깊어서 몇 길이 되는지도 알 수 없고 이 때문에 공력은 커도 소득은 적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대대적으로 밀력을 모아 새로운 광산을 개발하려 한다면 본업의 백성들이 은을 캐는데 지쳐 원망만 일게 될 뿐 얻은 은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단천은 근래 매우 피폐해졌고 길주는 지난해 조금 곡실이 염으로 잠옷 정상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두고울에 거두는 곡물 중에 아주 기뇨한 것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는 해사로 하여금 짐작해서 일체 경감시킴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은을 캐는데 전력하게 하소서 그리고 본업의 군수를 차사원에 차임하여 전에 차출한 채은관 김기선과 함께 채은을 감독해하여 넉넉하게 채드, 구경을 타게 해 가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업 사람으로 은자를 바치고 면역, 면천을 되기를 원하는 자가 있어 본사에 정소해오면 50량을 바치는 자에게는 면역해주고 70량을 바치는 자에게는 면천을 해주는 사목을 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어련대로 하라. 그러나 50량과 70량은 너무 무거운 듯하다 하였다. 선조시로 51권 선조 27년 5월 26일 개미호 첫 번째 기사 상임 별전에 나아가 판중추부사 최흥원, 해평부원군 윤근수, 판도운용부사 정곤수, 우찬성 최황 호조판사 김명원, 이조판사 김응남, 좌참찬 성흥, 형조판사 신점, 병조 찬판 신춘경, 대사관 이기 대사원 김우용을 인견하였는데 동부승지 강찬, 스찬 정여, 가조서 최천건, 건렬, 성진선, 장만 등이 입시하였다. 상임 이르기를 시사가 어떠한가 하니 최흥원이 아르기를 호우 참장의 문서에는 마땅히 답해 보내야 하지만 저번에 비로소 본부가 계셨으므로 부득이 개한 뒤에 그 초구를 가지고 가서 보여야겠습니다. 변부에 따라 적정에 관한 내용이 동일하지 않으나 대체로 요즘에는 별로 노략질하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수의 장기와 중국 조정의 통보를 가져다 보니 우리나라에서는 애당초 이를 그르친 혐의가 없었는데 동적 나온 중국 장수들이 대다스가 과도관의 논박을 받았으므로 여러 장수들이 모두 우리나라가 중상했기 때문이라고 여겨 어떤 사람은 정직하지 못하다고 어떤 사람은 음해하고도 야박하다고 하는데 그 말이 참으로 미안하고 그 일도 안타깝습니다. 이 일을 미루어 볼 때 군사와 군량을 청한다 해도 반드시 얻지 못할 것이고 석상서의 중국 명부상서인데 이름은 성이다 또 그러하니 제청한다 하더라도 핏이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군사가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적을 초멸하지는 못하더라도 믿음직하기는 할 것입니다만 철군한다면 우리에게 모든 일에 있어 하나도 믿을 만한 것이 없을 것이니 민망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였다. 상의 이르기를 이번 주청의 조사와 결미를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하니 흥원히 아르기를 여러 제신들도 모두 조사에 대하여 어렵게 여기고 있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황은을 입어서 감격하다는 뜻과 그늘의 적설을 실상대로 솔직하게 아랠 따름입니다. 봉공하는 일에 대해 중국 조정의 처치에 달려있는 것이니 우리나라가 어떻게 감히 이에 참여하겠는가 라는 내용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상의 이르기를 중국 조정의 통보를 보건대 정론이 끊겼다. 우리나라가 전후의 말을 다르게 한다면 반드시 반복한다고 지목할 것이고 과도관도 그르게 여기는 뜻이 없지 않을 것이어서 그 조사가 매우 곤란하다 하니 흥원히 아르기를 지난번 김수의 장계를 보건대 우리나라의 일로 주의를 입었으니 참으로 미안합니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하였다. 상의 이르기를 이 정함의 장계에 인심을 따라야 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조정에서도 혹 이런 의논이 있었는가 있었다는 나에게 알렸어야 옳다. 하니 근수가 아르기를 외적은 속임수가 심해서 봉공을 허락한다 해도 우리나라를 급박하여 억제하는 말이 아마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아직은 말한 자가 없었는데 정함이 먼저 말했으니 매우 괴이합니다. 하였다. 상의 이르기를 정함을 채직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각자 소견을 개진하라 하니 흥원히 아르기를 장계로 보면 그의 생각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세가 매우 급박한데 채직시켜다가 적합한 사람을 얻지 못한다면 그대로 유임시키는 것만 못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하고 근수는 아르기를 장계의 내용이 너무 잘못되었으니 반드시 채직시켜야 합니다. 이 말을 외적들이 듣게 된다면 반드시 깊은 우안이 있게 될 것입니다. 변, 몽룡의 일도 이와 같은 것이니 요즘 무슨 일이 있으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매우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하고 근수는 아르기를 장계의 사연이 놀라우니 중재로 다스려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사세가 매우 위급한데 호남 지방이 더욱 심합니다. 정함이 오랫동안 호남을 맡고 있었으니 반드시 대비책이 있을 터인데 하루아침에 채직시켰다가 적임자를 얻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 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의 말을 시행하지 않으면 그만이니 주놈하게 나무라고 그대로 유임시키는 것이 무방하겠습니다. 하고 최항은 아르기를 소신은 제식이 없으므로 알 수가 없습니다만 일국의 시비 가운데 이것이 바로 큰 것이라고 봅니다. 만일 조정이 이 의논을 징계하지 않았다가 외적이 이 말을 듣게 되면 반드시 더욱 업신여길 것입니다. 인신의 입에서 이런 무상한 말이 나오게 되면 국가가 끝내 국가답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고 명언은 아르기를 최항의 말이 직절하여 가상이 여길만 합니다. 그러나 정함은 단지 민망하고 절박한 소견을 개달한 것뿐이니 조정에서는 그의 잘못만 남으라고 그의 직에 잉임시키는 것이 무방하겠습니다. 하고 응 남은 아르기를 정함의 일은 창계의 내용으로 보면 매우 놀라운 만한 일이나 시세로 본다면 우리나라는 지탱할 만한 형세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정의 인재가 매우 모자라고 있습니다. 정함은 인품이 단정하고 충후하여 쉽게 얻을 수 없는 사람이니 그 잘못을 나무라고 그대로 쓰는 것이 무방하겠습니다. 하고 성호는 아르기를 정함의 일은 큰 망발이라고 보고 듣기에 놀라운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에서 듣는다면 또한 대의의가 없어졌다고 할 것입니다. 구구의 일맥으로 지켜온 의의가 지금에 와서 모두 없어지게 되었으니 채직시켜야 합니다. 다만 그의 정사로 보면 중성을 다해 나라의 보답고자 하는 뜻에서 나온 것이고 또한 말을 하면 죄가 뒤따를 것을 스스로 알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절 이에 죽는 자처럼 자신을 허여하였으니 중계로 다스려서는 안 될 듯합니다. 그를 대신할 자는 작지를 논하지 마소서 위급할 때를 당하여 옛날에는 도적으로 장수를 삼은 사례도 있으니 반드시 덕망이 무거운 사람을 얻어서 재수해야 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정함의 일을 어찌 저리에 죽는 것이라 하는가 이번이 이러하니 말할 수가 없다. 하니 성원이 아르기를 소신이 실언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것이 어찌 자기 몸을 잇는 것이 되겠는가 이것을 가지고 나라를 걱정하는 몸을 잇고 저리에 죽는 것이라고 한다면 나라 일이 어찌 크게 잘못되지 않겠는가 하면서 상이 사기가 매우 엄해지자 성원이 일어나 저라고 아르기를 소신의 말이 뜻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듯합니다. 신의 뜻은 이것은 매우 회개하고 경악스러운 말로 그가 장기할 때 죄책이 있을 것을 알았을 터인데도 오히려 결혼하게 말을 하여 저리에 죽을 사람으로 자참으로써 스스로 불의의 경지에 빠지는 것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의의가 어긋나 위의 분부가 계시기하였으니 황금황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라 시비를 살피지 못하고 자기 뜻만을 말하였는데 이것을 가지고 나라를 걱정하여 몸을 잊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 사람이 어찌 내가 중지를 줄 수 있겠는가 그러나 이 말이 큰 병고의 말이니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였다. 신점이 아르기라 정암을 채직시키지 않으려는 것이 그를 대신할 만한 자를 얻기 어려웠으라고 하는 말은 후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채직하지 않고 그대로 변방에 둔다면 훈련하는 일에도 어찌 마음을 다 기울이겠습니까 듣고 보는 자들도 해괴하게 여길 것이니 채직시켜야 합니다. 하고 이기는 아르기라 은심을 따르라는 말 때문에 상께서 조종에서도 이 의논이 있었느냐고 화문하셨는데도 조종에서만 없었던 것이 아니라 향리 사이에서도 식견이 있는 자라면 어찌 이런 말이 있겠습니까 세력이 약하고 힘이 없어 한 말이라기라 하지만 어찌 감히 이런 불이의 말을 한단 말입니까 군중에서 이 말을 듣는다면 반드시 조종에서도 일종의 의논이 있었던 것으로 요길 것이니 파직시켜 견책하는 뜻을 보여야 합니다 하고 김의용은 아르기라 그의 뜻이 나라를 걱정 안 돼서 나온 것일지라도 그 말이 대의에 관계되니 채직만으로 징계할 수 없습니다. 파직시키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한 이상 이르기라 의논이 한결같지 않으니 절중하는 일은 대신에게 달려있다 어떻게 조처해야 하는가 하였다 심증겸이 아르기라 소신의 의견은 여러 제신들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정암의 의사의 다른 뜻이 이사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처럼 대의에 관계되는 말을 하였는데 정암을 용서한다면 인심이 안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채직에만 거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송나라로 말하면 강남 한 구역에서 한 구석에서 천운을 보존하기가 어려웠으니 병력의 쇠자남과 시세의 급박함을 미루어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강화의 말이 한 번 일어나자 만세까지도 이를 갈았습니다. 대의가 있는 이를 어찌 위박하다고 하여 지키려던 발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힘을 다하여 스스로 힘써 가는 데 달려있을 뿐입니다. 외적이 국경에 주둔하고 있는데 강화의 의논을 이미 장도하였으니 저만 암으로 하여금 그 지게 있게 한다면 삼군이 반드시 해체될 것입니다. 한 이상 이르기를 기타의 시비와 대의는 우선 제쳐놓고 모측에 대해서만 말한다 하더라도 저 외적이 삼포의 길을 열지 못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세견선을 보내지 못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인가 삼포의 길을 열어주고 세견선을 받아준다 해도 반드시 침략을 그만두지 않을 것이다. 저들은 바로 천하를 모두 삼키려고 기회를 노리는 자들이다. 삼포의 길을 열어주고 세견선을 받아주자는 말에 대해 나는 그 뜻을 모르겠다 하자 신점이 아르기라 외적은 오히려 그것에 대해 말을 하지 않았는데 종함이 그런 말을 하고 있으니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한 이상 이르기라 내가 잘못 들어갔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다른 뜻은 없다고 하더라도 이 말이 매우 해계하다. 재직시키지 않는다면 장사들은 반드시 싸우지 않으면서 감사가 강화할 것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해서 싸운단 말인가 하고 할 것인데 이러한 마음이 한 번 싹투게 되면 수습할 수 없을 것이다 하고 중겸이 아르기라 이 사람을 죄준 다음에 대의가 바로 쓰고 국시가 정해질 것입니다. 하고 정념은 아르기라 정념은 아르기라 성나라에서 화의를 제기했던 사람은 지금까지도 소인이라 일컬어짐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이는 양재가 화란을 입었는데도 원수를 갚지 못하여 기꺼이 오랑캐에게 신복하면서도 부끄러워할 줄을 몰라 대의가 완전히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능원의 변고를 당한 것도 이와 다른 것이 없는 일이니 상하의 인심이 오히려 피를 뿌리고 울음을 삼키면서 날마다 그 원수를 갚을 일을 생각하고 있어야 마땅합니다. 호남은 본시 의기가 있는 지방인데 조정이 이 사람을 취재하지 않는다면 한 지방의 인민들이 크게 실망할 뿐만 아니라 후세에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성상께서 대의를 굳게 지키고 계신 이는 신민의 복이라고 하겠습니다. 요즘 인심이 회상되고 얼러가 막혀 이처럼 큰 이해가 달린 일을 당하여도 지금과 과격한 의논을 하지 않으니 신은 성상을 포용하시는 두량에 미진한 점이 있어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번 백성들을 진율할 적에 성상께서 심지어 옥식까지도 나누어 주셨는데 예로부터 임금의 일을 헤아려 보아도 어찌 이 같은 성대한 일이 있었겠습니까? 다만 아래에서 봤들어 시행하지 않으면 그 원택이 백성들에게 내려가지 않는 법이니 수령까지도 모름지기 극선한 다음이야 민심이 화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신과 같은 자는 매우 노둔하고 용렬하지만 잔폐한 고우를 주신다면 어찌 감히 성상을 위하여 힘을 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 성상께서 대의를 지키시더라도 의의를 지키는 실상을 독실하게 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의의를 지키는 이 독실하지 않으며 필경에는 헛된 도로 돌아가고 돌아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좌우를 돌아보며 이르기를 정암의 채직 여부에 대한 일은 어떻게 조처해야 하겠는가 하니 헝원이 아르기를 오직 성상의 결단에 달려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대신이 어찌 모르겠는가 잘 헤아려서 결정하라 하니 헝원이 아르기를 심수경과 유성령이 모두 병으로 오지 않았으니 신이 그 가부를 독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금 채직시켰다가 그 후임이 적격자가 아니면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을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그렇지만 그대로 두어서는 안된다는 말로 공론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내가 어떻게 조처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혹 채직시킨다면 누가 대신할 만한가 하니 헝원이 아르기를 호남은 매우 중요한 지방이지만 반드시 깊은 모책과 원대한 계려를 가지고 있는 자라야 합니다. 그러니 다른 대신과 의논한 다음에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고 이 기가 아르기를 익성 도중 이 향량을 파직시키는 일과 색성질을 파직시키는 일에 대해서는 망설이지 마소서 하였는데 상이 이르기를 이미 추구하였으니 파직시켜서는 안된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모든 재상들이 자리에 있으니 이 정함을 파직시킨다면 누가 그의 후임에 합당한가를 말하라 하니 건수가 아르기를 전에 서로에 있을 적에 윤승길이 구성을 잘 다스린 것을 익히 알았으니 그에게 방면에 직임을 맡긴다면 주밀하게 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윤승길은 이때 강원 감싸였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 사람이 잘 다스리고 자상한가 재강과 책략도 있는가 하니 건수가 아르기를 백성을 편안히 살게 하고 상의 명령도 잘 봉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정건수가 아르기를 위에서 신하를 접견하실 때 홀로 예복을 입으시고 신뢰들은 모두 군복을 입는 것은 매우 온당치 못합니다. 그러나 이같이 와신 상담해야 할 때를 당하여 어떻게 예복을 갖추겠습니까 고 양겸의 자문에도 옷은 체복을 입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것은 적을 치지 못하였기 때문에 별 예로 말한 것입니다. 위 문공이 위 나라에 있을 적에 대포이와 대백간으로 거쳐 하였으니 원래 임금은 검덕으로 신하를 통솔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중애가 반탕된 때라서 더욱 검덕을 승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상께서 위 문공처럼 대포이와 대백관을 착용하실 마음을 가지시면 신하들도 반드시 본받을 것이니 중흥할 때는 비용을 줄이는 것이 가장 급습무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백성들만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사대부들도 죽고 있으니 보기에도 참혹합니다. 더구나 흥원의 변마저 있지 않습니까? 온갖 일을 모두 줄여야 합니다. 전에 서방에 있을 적에 상의원 제조가로 있었는데 면주가 마침 떨어져서 금체로 지어올렸는데 상께서 이런 때에 어찌 이런 물건으로 지어올렸는가고 분부하셨으니 그 전교야말로 참으로 지당한 것이었으며 그 일은 소신의 죄였습니다. 하여단 상의 이르기를 대저 용의를 입어야 한다는 것인가 그 주된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니 권수가 아래기를 어가가 서로에 머물러 계실 때는 융복을 입으셨고 또 복색에 문체가 있었으므로 감히 아랜 것입니다. 하니 상의 이르기를 뜻은 훌륭하다 그러나 이것은 별다른 것이 아니므로 임금은 관복을 입고 신뢰들은 용복을 입어도 된다. 하니 권수가 아래기를 그 미와 호구가 복식이지만 대백, 대포를 입는 것이 변고에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하니 상의 이르기를 이 사람의 말이 이와 같으니 어찌해야 하는가? 하니 흥언이 아래기를 용이하게 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였다. 상의 이르기를 여러 좌우의 신뢰들도 소견이 있으면 말아라. 하니 김응남이 아래기를 관복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될 듯합니다. 하고 신점이 아래기를 입시한 재신들은 갖춰 입을 수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간략하게 하는 것인데 신하들이 이와 같이 한다고 하여 성상께서도 그렇게 한다는 것은 온당하지 못할 듯합니다. 하니 상의 근수에게 묻기를 관복에 대한 일을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하니 근수가 아래기를 권수의 뜻은 여러 신하들이 모두 용복을 입고 있는데 주상께서 홀로 관복을 입으시는 것이 미안하다는 것입니다. 하였다. 권수는 아래기를 경기전 집경전에 봉환된 수영을 모두 다른 곳으로 옮겼으니 위안제를 거행하는 것이 오를 듯한데 조정에서 미처 겨를이 없었습니다. 하니 상의 이르기를 이와 같은 일은 예관이 해야 한다. 하니 권수가 아래기를 양전이 피란하실 때 참봉 두 사람이 함께 모시고 갔는데 한 사람은 상을 받고 한 사람은 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함께 똑같이 모시고 간 공로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상을 받고 어떤 사람은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한 듯 합니다. 하니 상의 이르기를 나는 알지 못하니 회사에서 살펴서 하게 하라. 하였다. 권수가 아래기를 권율이 전라 감사로 있을 때는 호령이 시행되었으나 더욱 원수가 되면서부터 각 고울 수령들이 감사를 중하게 여기고 원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관찰사를 겸하게 하면 명령이 행해질 수 있고 또 내려간 의사를 종사관으로 호칭하게 한다면 일이 편리하게 될 것이다 고 합니다. 그리고 양식을 운반하는 일에 있어서는 전혀 따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니 상의 이르기라 원수가 어떻게 감사를 겸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원수가 명령을 행할 수가 없다는 것에 대해 내가 일찍에 비변사에 이뤘는데 감사가 어찌 봉행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봉행하지 않는다면 원수가 스스로 취죄하거나 아니면 개달하여 조종으로 하여금 취죄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였다. 상의 이르기라 덕빈의 변고에 대해서는 차마 말할 수가 없다. 예 사람 중에는 혹 초혼하여 장사진행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유사가 아직도 조차하지 못하였고 나도 마음은 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다. 그대로 버려두어야 하는가 초혼하여 장사를 지내야 하는가 외적이 물러간 뒤에 하기로 한다면 외적이 물러갈 것을 기필할 수 없고 또 세월이 오래되면 미안하다 하니 김응남이 아래기를 초혼하여 장사진행 은일은 미안할 것 같습니다. 하고 중겸도 미안한 일이라고 하였다. 상의 이르기라 찬판이 미안하다고 하는 말은 무엇을 두고 하는 말인가 혼은 양인데 양은 지하에 장사진행 수 없다는 말인가 하니 중겸이 아래기를 세속에서 모두 그렇게들 하고 있습니다. 소신의 집안 일로만 말하더라도 신의 고조 시몬이 이 시의 난에 죽었는데 죽은 것을 알 수가 없어 현재 파주 땅에 초혼하여 장사진행 그렇게 하니 자손들에게 의지할 만한 것이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김여물도 신립과 함께 충주에서 전사했다. 포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예법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면 해도 될 듯합니다. 하였다. 상의 이르기라 초혼장이란 말은 호세가 합당하지 못한 듯하니 유의 장이라고 하는 것이 좋겠다. 방언에서 이르는 허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니 최황이 아래기라 요즘은 이와 같은 일이 매우 많습니다. 하고 성혼이 아래기라 선류들 선유들의 외눈에 장사를 지낸다는 것은 바로 시체를 매장하는 것인데 시체가 없는 장사는 허장이 아니겠는가 하였는데 이 말은 강목에 있습니다. 옛날에 허장은 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왔었습니다. 하였다. 충겸이 아래기라 덕빈의 서오라비 인 윤백상이 두 딸이 아사하였는데 진율장에 있다가 아사했으니 매우 불쌍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라 내가 이미 서사를 명하였는데 이조가 아직도 거행하지 않았는가 하니 충겸이 아래기라 죽지 않은 것으로 대우했다가 상구를 얻은 다음 호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내에서 연달아 식물을 지급하였으나 그 사람이 하는 일도 없이 받아 먹는 것을 미안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를 사양하고 진율 받았다고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라 그의 저도 아사하였는가 하자 충겸이 아래기라 두 딸이 아사하였다고 합니다. 하였다. 흥언이 아래기라 전라감사일은 어찌 해야 하겠는가 하니 상이 아래기라 어찌 해야 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라 의논이 정해지지 않았으니 모름지게 다른 당상들과 의논해야 한다. 고쳐야 한다면 내가 한 말에 따라서 양계감사의 유형의 예의에 의하여 도사를 더 두어야 하고 그대로 잉임시킨다면 이를 의논할 필요가 없다. 하였다. 신겸이 아래기라 정함에 이런 다른 의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관계가 중대한 오언을 하였는데도 방백의 자리에 앉아있게 한다면 한두의 사람들이 모두 싸우려 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이것은 국시가 달려있는 일입니다. 상께서 이미 이것이 대의와 유관함을 알고 계신다면 의논이 어찌 이와 같이 애매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라 의리를 논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저 외적이 바다를 건너가겠는가 하였다. 큰수와 권수가 모두 아르기라 어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라 그렇다면 이해를 보아도 이익 될 것이 없는데 어찌 이와 같이 하는지 나는 그 뜻을 모르겠다 하였다. 흥원히 아르기라 어제 이미 수경에게 의논하였는데 오늘 경연석상에서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라 그렇기는 하나 대의신들과 의논하지 않고 처리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니 다시 물어서 조조하라 하였다. 상이 근수를 돌아보며 이르기라 허장하는 데에 대해 경의 뜻은 어떠한가 하니 근수가 아르기라 세자의 묘 하나만 있으면 보기에 미안하기는 합니다만 창졸간에 결정할 수 없으니 마땅히 강론을 거쳐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하였는데 상이 이르기라 당초의 백상으로 하여금 힘을 다하여 알아보도록 하였고 또 그 국민인들도 들로 하여금 널리 찾아보게 했으나 끝내 찾지 못했으니 혹 찾을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찾지 못한 것은 아닌가 이 사이에는 반드시 조처하는데 합당한 절목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근래에는 상기가 없어져서 자식이 부모의 상에 복을 입지 않는 자도 있으며 하인의 무리에 이르러서는 부모의 병원이나 부모의 상은 염두에 두지도 않으니 이것은 내가 목격한 일이다. 나라가 당패되었을지라도 윤기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만약 윤기가 없어진다면 나라가 나라답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당사자만이 아니고 보는 자도 이를 괴이하게 여기지 않고 곧 죽을 사람이어서 부득이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고 있는데 굶어 죽을 지라도 어찌 예의를 행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나는 매우 이를 괴이하게 여긴다. 하였다. 상이 성혼에게 이르기라. 지금 주문하는 일에 대해 경의 뜻은 어떠한가. 이 외적이 공손히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면 되겠는가. 아니 성혼이 아르기라. 저 외적은 불공대천의 원수인데 지금이라도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그 누가 통분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강화한다는 한마디를 어떻게 참아 입에서 낼 수 있단 말입니까. 중국 장수가 처음 강화에 대한 말을 꺼냈는데 처음 그 말을 듣고는 모두 16형의 고기를 먹고 싶어 하였습니다. 지금의 4세를 보건대 저 외적들은 흉치 교활하여 중국군이 머물러 있으면 돌아갈 것이고 돌아가면 다시 올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나라에는 양식이 없어 적재할 일이 어찌할 도리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적이 속히 물러간 다음에야 조처할 수 있고 모든 일도 수습할 수 있는 것인데 저들의 둔치가 여전하면 우리는 저절로 공경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총독의 뜻이 주편한 듯 합니다. 처음에는 수상하게 보인다 지금 보니 그 말에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공의 주기를 직접 청하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김수의 사행이 돌아오자마자 또 본공을 청하는 것은 매우 옳지 못합니다. 김수가 갔을 때 중국 장수가 장수와 대신들이 모두 화를 냈으니 김수의 사행을 조금 정지시켰더라면 반드시 중국과 우리나라가 어긋나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 대신들이 이 주본에는 다만 고 총독이 요양으로 나온 이후로는 외누가 순종하는 것처럼 말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는 주된 뜻이 빠지게 되는 것이 매우 해결한 일입니다. 고 총독이 저들에게 본공을 허락해 주어 저들로 하여금 바다를 건너가게 하려는 것을 이는 모두가 그대 나라를 위하여 주선하는 일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의의를 이름이 없게 되는 한편 김수의 사행으로 의인해 빚어진 일에 대해서도 아마 조금은 풀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은 생각하건대 이 언을 이와 같이 몽롱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여기는데 모두들 어세가 극히 어렵다고 하여 민망해 합니다. 하였다. 상이 승비를 시켜 충겸을 앞으로 나오게 하고 이르기라 경의 뜻은 어떠한가 경의 유사 당상임으로 묻는 것이다. 나의 뜻은 그렇지 않다 하니 충겸이 아르기라 소신의 뜻도 그렇지 않다 고요 겪기 때문에 전번 빈청에서 헌의할 때 서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신은 주문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반드시 절박한 일은 있은 다음 상주해야 하는데 단지 적정만을 몽롱하게 주문하는 것은 옳지 않은 듯합니다. 어떤 사람은 번공을 허락해줄 것을 명백하게 진단하는 것이 옳다 하기도 합니다만 신의 뜻은 그것이 합당한 일인지 모르겠기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군친의 앞에서는 마땅히 속마음을 토로해야 하는 것이고 급고도 아니고 본공을 청하는 것도 아닌 주된 청하는 것도 아닌 주된 뜻이 없는 상주를 하는 것이 매우 온당치 못한 일입니다. 하고 성훈은 아르기라 서로 미루면서 속기 짓지 않고 있으니 이렇게 선언 안됩니다. 하고 충겸은 아르기라 동정으로 나아온 장관들은 우리나라를 구제한 사람들인데 지금 죄책을 당하고 있는 것은 온당치 못한 듯합니다. 이것을 주의로 삼아 주본을 짓는다면 중국 사람들이 보더라도 이것은 차라리 후한돼서 잘못되는 뜻이 됩니다. 이것으로 주의를 삼고 적의 정세가 본디 말단에 진달하는 것이니 아마도 오를 듯합니다. 하고 성훈은 아르기라 호택은 호택이 온 것은 오로지 봉궁하는 이를 위해서인데 회의자의 봉궁에 대해서 한마디 응급도 없으면 온당하지 못한 듯합니다. 따라서 대의에도 해롭지 않고 권도도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방할 듯합니다. 하고 충겸은 아르기라 유성룡의 의견도 성훈의 말과 같았는데 봉궁한 이를 드러내어 청하는 것을 미안하게 여겼습니다. 하였다. 상인 이르기라 봉궁을 초청하는 것은 안된다. 어리상 미안할 뿐만이 아니라 급사중이 우리나라도 함께 탄핵할 수 있다. 급사중의 말이 매우 과격하여 말이 나올수록 더 엄준해 가는데 그의 말에 조선은 두려움 속에서 조석을 보정할 길이 없지만 화라는 한 글자를 입밖에 낸 적이 없으니 당당하게 정벌하는 사마가 만국의 대부만도 못하다고 하였다. 이것으로 보면 그가 우리나라를 의리 있는 나라로 추호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성패라는 것은 천명에 달려있는 것이지만 본공을 정한다면 성사 성사여부를 막론하고 급사중의 참론을 반드시 면치 못할 것이다. 충겸이 아르기라. 중국 조정에서 반복한다고 지목하여 전일의 행위도 단지 이익만을 위해 한 것이라고 하면 손실이 가볍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라. 내 뜻도 그러하다. 또 이르기를 내가 당초 정원에 함은 하니 중국이 매우 엄하여 사정을 상조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내 생각에는 적중을 예부해 이재하는 것이 옳다고 여겼는데 여러 의논이 이와 같기에 부득이하여 그랬던 것이다. 급사중의 탄행하는 논의가 준엄한데 총독도 탄핵에 들어있다. 그 논의의 내용을 살펴보건대 우리나라의 의리를 지키는 나라로 자못 추호하고 있는 터인데 지금 본공을 청하는 조청을 한다면 반드시 우리를 비하할 것이고 반복한다고 잡론할 것이다. 중국 조정에서 힘써 구제하는 것은 의리를 지키는 것을 귀중하게 여겨서인데 지금 이 일을 한다면 중국 조정에서 우리를 어떻게 보겠는가 하고 충겸이 아래기를 고 총독의 말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의 말을 따라 주청한다면 뒷날 도리어 비하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고 성훈은 아래기를 본공을 진실로 청할 수 없습니다. 실향이 한 말이 우리나라의 사정에 잘 맞는다고 말을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우리나라로 하여금 본공을 청하게 하는 것은 매우 사리에 어긋난 일이니 이 의논은 따를 수가 없다. 하고 또 이르기를 주본은 어떤 사람이 지을 것인가 하니 충겸이 아래기를 이 호민이 지을 것입니다만 한 주본의 두 가지 뜻을 쓰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외노이 표문을 보고 급사중이 중국 조정의 문사가 지은 것이다. 했다니 매우 경악스러운 일이다. 그 허실을 논할 것 없이 장주에 이 말이 나왔으니 놀랄만한 일이다. 중국 사람이 문법인가 아니면 우리나라 사람의 문법인가 외선은 결코 아니다. 하니 충겸이 아래기를 문세의 수단이 우활한 듯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저들의 실정이 아님을 더욱 알 수가 있다. 하니 충겸이 아래기를 행장의 문서는 심류경이 지었다고 하는데 이는 차비통사 이유가 한 말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일곱 건의 일에 대해 중국 사람의 이웃 총병의 군중에서 지었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구혼에 대한 문제는 청정의 군중에서 유정이 듣고 온 것이 분명한 듯하니 중국 장수가 지어낸 것이 아니라는 유정의 말이 사실인 듯하다. 구원서를 사실이라면 본공만을 허락한다고 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겠는가 하고 또 이르기를 본공을 허락한 뒤에도 외노가 물러가지 않는다면 어찌 하겠는가 하니 충겸이 아래기를 요행을 바랄 뿐입니다. 틀림없이 꼭 돌아가리라는 것을 신의 의사로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중국의 일도 매우 곤란하고 마을이 밖에서 굴량을 실어오기가 매우 어려움으로 이와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를 위한 계획이니 은혜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선조시록 51관 선조 27년 5월 26일 개미오 두 번째 기사 밤 일경에 지진이 건방에서부터 손방까지 있었는데 한참 만에 그쳤다. 선조시록 51관 선조 27년 5월 27일 값진 첫 번째 기사 정원이 아래기를 외적은 남쪽 변방에 운가하고 있고 국세가 위태로와 상하가 모두 두려움에 쌓여 조석을 보장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위에서 경계하고 조심하는 일념이 극진하지 않음이 없는데 어젯밤에 있었던 지진은 그 소리가 천둥과 같았고 집이 모두 흔들려서 신들은 시리색하고 서로 돌아다보며 경악스러움을 내기지 못했습니다. 대저 변이란 헛되 일어나는 것이 아니오 반드시 이를 불러들이는 까닭이 있는 것입니다. 삼가 성상께서 깊이 생각하시고 우려하십시오. 창을 베고 지내는 오늘날 한순간의 생각이라도 혹시 소홀함이 있을까 두려우니 아침 저녁으로 두려워하고 경계하시오 조금 더 간단없이 더욱 재앙을 물리칠 생각을 가다듬으시오 하늘이 인해하는 마음으로 경계를 내려주시는 하니 전교하기라 지진의 변은 매우 놀랍고 괴한 일이다. 어떤 일이 있을까 두려워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선조시록 51권 선조 27년 5월 27일 값진 두 번째 기사 비만기를 올렸다. 전일 평상시에 야대를 할 적에는 두 면을 썼는데 그러나 지금은 적과 대치하고 있으니 근중과 다름이 없다. 더구나 이 설이 나아돌고 있어 걱정이 적지 않다. 그러니 부득이 예복을 입어야 할 때를 제외하고 신류를 접견할 때는 위에서도 융복을 입고 칼을 찰 것이니 대수 인원들도 다닐 때는 모두 칼을 차거나 아니면 궁전을 휴대하되 갇힐 수 있는 대로 하게 하고 없는데 억지로 휴대하도록 책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창을 창을 베개하고 베개로 삼아 원수 갚을 뜻을 보임으로써 이 일을 막고 장사들도 격려시킬 것을 비변사에 이뤄서 의논하여 아래게 하라. 선조시록 21관 선조 27년 5월 27일 값진 세번째 기사 중국의 참장 호텍이 호주판사 김명원에게 서한을 보내기를 전에 내가 귀국에 도착하여 제공들을 만나 귀국 존망의 대체가 모두 주장인 고언두 양겸이다. 한 사람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가죽 말아 했는데 제공들은 이를 믿지 않고 전혀 변통성이 없이 한결같이 고집을 부리고 있으므로 내가 부득이 하여 실정을 갖춰 고언부에게 말하였고 음부도 이미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곧바로 소장을 갖춰 관직을 사양하고 회의적 하기를 청하였습니다. 성상이 허락하지 않았으나 이미 병부에 내려 그 일을 의논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병부의 의논이 고언부를 밀운으로 대돌하게 하여 총독의 일을 그대로 관장하도록 하고는 따로 경락 손 씨랑을 병부 시라 송광을 말한다 차임 하였으니 이런 큰 변고여서 편안하고 고요할 기상이 아닙니다. 어제 늦게 유 총병에게 보고한 것을 내가 볼 수 있었게 감히 이렇게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하고 또 지금의 계책으로는 오늘이라도 즉시 소구를 작성하고 먼저 한 영리한 통관을 자출을 한다면 나도 한 사람을 자출을 할 것입니다. 이들을 파발마루 파발루 해서 말을 타고 달려가게 한다면 6,7일 안에 요양에 도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일은 서서히 도모해도 될 것입니다. 공의 뜻은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 하였다. 선조시록 51권 선조 27년 5월 27일 갑진 네번째 기사 정은 박동렬이 아래기라 동료들이 국가에서 최영경에게 관적을 추증하게 되면 정철이 그를 배척하여 죄의에 빠뜨린 죄를 논박해야 한다고 합니다. 신은 생각하건대 영경이 산림의 선비로 옥중에서 원통하게 죽었으니 누군들 통분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진실로 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그때 성상께서 영경의 집에서 수색해 온 사원의 시를 내리시니 정철이 이는 개미 갑신 양년의 사이에 유전된 근거 없는 시입니다. 또 영경은 시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니 영경이 지은 것이 아닙니다. 하였습니다. 상이 영경은 어떠한 사람인가 하니 정철이 아래기라 가정에서 효성스럽고 우애 있는 사람입니다. 하였고 상께서도 그거를 보니 그가 효성이 있고 우애 있음을 알만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윤두스가 새로 도헌이 되자 정철이 편지하기를 연소배들이 이런 논의를 하고 있으니 모름적이 힘써 막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본다면 정철이 나라일을 맡은 대신으로서 제대로 진정시키지 못하였으니 마땅히 이것을 가지고 논해야 합니다. 기회를 타서 배척하여 죄에 빠지겠다는 죄로 논한다면 동하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재차 신문할 때 대관 중에 강력하게 이 논의를 주장한 자가 있다고 하니 그 사람을 취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사관 이기가 철이 그런 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겉으로 허위하고 속으로는 억제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하기에 신은 망령들이 평소의 소견을 믿고서 그와 서로 네 다섯 번이나 반복해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사세상 구차에게 동의하기가 어려우니 신을 체파시켜 주소서 하니 답하기를 나는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을 모르겠고 또한 어떤 사람이 소행인지도 모른다. 다만 최연경이 동물에게 해를 당한 것은 분명하다. 내가 석방해주라고 명했는데도 필경 면하지 못하고 끝내는 옥중에서 죽어 자살했다는 명목까지 가해졌으니 천지의 그 원통함이 극진할 것이다. 나는 조석사에 물러날 사람이므로 내가 있을 때 그의 원통함을 풀어주어 백년 뒤에 지하에서 보더라도 부끄러움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나의 뜻은 여기에 있을 뿐이다. 그 시비에 대해서는 절로 공론이 있을 것이니 한 사람의 손으로 천하의 눈을 가리기는 어려울 일이다. 나같이 어둡고 용렬한 사람이 바늘방석에 앉아있는 듯한 이 심정을 어찌 알겠는가 사직하지 말라 하였다. 선조시록 51권 선조 27년 5월 27일 갑진 다섯 번째 개사 대사관 이기 사관 이상의 헌낙 최간이 아르기라 고 인생 부원군 정철은 성질이 사납고 괴박하여 어진이를 꺼리고 남을 이기기를 좋아하여 시기와 질투만을 일삼아 왔었습니다. 자기와 의사를 달리하는 사람은 물리쳐 무함했고 조그만 원한도 반드시 보복하였습니다. 그는 늘 최경용이 자신의 간싸움을 배척한 것을 원망하면서 묵은 감정을 끼고 분노를 품어오면서 그 독성을 부리려 한지가 오래였습니다. 그러던 차이에 마침내 욕족의 변이 있는 톰을 타서 문덕 배척하고 무함할 계책을 내어 허다한 근거없는 말을 지어내어면서 드디어 그 옥사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명경의 주의상이 근거가 없음이 밝혀져서 상상께서 특별히 석방해 주라는 명을 내리자 은밀히 언관을 사주하여 다시 죄목을 청해서 마침내 옥중에서 죽게 만들었으므로 온나라 사람들이 그 원통함을 말하지 않는 이가 없었습니다. 지금 성상께서 이로같은 밝음을 넓히시고 천지처럼 인자한 언택을 내리시어 그 처자를 구휼해주시고 또 그에게 증직을 내리시니 보고 듣는 이들이 누군들 감격하지 않겠습니까 원통함을 풀어주는 것과 악한 자를 주보라는 것은 바로 제왕의 큰 정사이니 어느 한쪽도 패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신들이 정철이 선사를 모함해서 죽은 주의를 논하려는 것인데 정은 박 동렬은 영경이 죽은 것은 정철의 죄가 아니라 실은 그 당시 논사한 사람들에게서 나온 것이다 하고 주장 하였습니다. 신들의 뜻은 그때 영경을 외쳐가고 무함한 것이 정철이 지시하고 사주하지 않은 것이 없는데 이제 와서 허다한 사람들을 추구하여 시끄러운 단서를 열어서는 안되겠기에 정철의 죄상만을 논계하려던 것입니다. 그런데 논의가 동일하지 않아 동료들로 하여금 임피하게 만들었으니 이는 오로지 신들이 무상하여 믿음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 그런 것입니다. 지게 있을 수 없으니 신들을 파척하라고 명하셨어 하니 답하기를 나는 눈물만 흘릴 뿐이다. 동들이 사직해야 할 필요가 뭐 있겠는가 하였다. 선조시록 51권 선조 27년 5월 27일 갑신 여섯번째 기사 집형 황시가 아래기란 고 영도령부사 정철원 본바탕이 단정 선량하지 않아서 성품이 어무엄하고 야박하였습니다. 구군이 불행함을 만나 역적이 진신에서 나오자 은밀히 화를 일으킬 것을 즐겁게 여기는 마음을 품고는 숙감을 한껏 풀어볼 계책으로 시기를 타고 틈을 엿보다가 무고한 사람을 배쳐가 무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최경령은 본래 산림의 선비로서 공공하게 살면서 도우를 지킬 뿐이었고 세상일에는 참여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평일 정철의 사람 됨이 간사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논의하는 사이에 조금도 용납하지 않았는데 그 때문에 정열이 극력 모함할 뜻을 품고 근거없는 말을 가지고 백방으로 주의를 얽어 기어코 죽게 한 다음이야 그만두었던 것입니다. 그리아의 유림들은 기운을 잃게 되었고 길가는 사람들까지도 원망하고 탄식하게 만들었으니 그의 용심이 참독함이 크게 달했다 하겠습니다. 대신이 되어 이 같은 극악한 죄를 지었는데도 그 죄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장차 공론을 부지시키고 인망에 보답할 길이 없어 요정에 이 분통해 하고 억울해 할 것이므로 나라 사람들의 말이 더욱 극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의 관적을 추삭하도록 명하시어 신하로서 간사한 마음을 품고 임무를 해치는 자를 경계하게 하소서 정은 박동렬은 동료들이 최경령을 배척 무함한 정철의 죄를 논박하려 하자 정철은 국정을 맡은 대신으로 이를 진정시키지 못했으니 마땅히 이것으로 논박해 할 일이요 기회를 텀타 배척하고 무함했다고 논박한다면 원동한 일이 아니겠는가 나는 평소의 정견을 믿어왔으므로 사세로 모아 구차하게 뇌동하기가 곤란하니 대사관 이기 이하가 정철이 선사를 무함하여 죽인 죄를 논하려 하였으나 논의가 귀일되지 않아 동료들로 하여금 인피까지 하게 하였으니 이것은 오로지 신들이 무상하여 신임을 얻지 못한 탓이다 하고 모두 이념하고 물러갔습니다 정철이 감정을 품고 배척하여 무함했던 사실은 여러 사람이 본 바로서 사람마다 분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이기 와 같은 사람들은 한 나라의 공론을 가지고 그 죄를 논하려 하는 것인데 박동열이 정철이 기필고 기해를 텀타 배척하고 무함했다는 죄에 빠뜨리려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정철을 혹 구제하려는 뜻이 있었다 하더라도 속으로는 실상 중상한 흔적이 뚜렷하고 매우 분명하여 숨길 수가 없습니다 대세간 이하를 모두 출사하도록 명하고 정은 박동열을 채차하게 하셨어 하니 답하기를 채차시키고 출사하도록 하는 일은 아랜 대로 하라 그리고 죄경용의 일에 대해서는 바로 나의 죄일 뿐이니 다른 사람을 탓할 수 없다 하였다 선조시로 51권 선조 27년 5월 27일 값진 일곱번째 기사 비만기로 일렀다 우미안 내가 전부터 외로운 회포로 간곡히 기원해서나 되지 않아 밤낮으로 조바심하며 바늘방석 위에 앉아있는 것 같았는데 지금에 와서는 조종의 괴이한 의논들이 좌우에 마구 나돌고 있으니 해계하고 경악스럽다 그러나 그 유행을 막을 수 없으니 그저 결련이 퇴위하지 못한 것이 한스럽다 경들에게 잡혀 마침내 참아듣지 못할 말을 듣게 되었으니 모두가 나의 죄이다 만일 내가 말한 내가 퇴위해야만 적이 물러간다고 하는 것은 실로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서 한 말이다 나로 하여금 소외를 다 쓰게 한다면 붓이 다 닳도록 쓴다 하더라도 다 쓰지 못할 것이다 속히 퇴위 하고 싶을 뿐이다 지금 외노이를 진주하는 것만도 구차스레 미루어 나가는 형상을 면치 못하고 있다 나의 품성은 회호하는 성미가 못되어 이와 같은 작단은 할 수가 없다 당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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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의 예봉이 핍박해 와서 강화를 요구할 때에도 오히려 이와 같은 일은 하지 않았고 단지 우리 선군 곁에서 목숨을 다하여 싸우고 죽을 뿐이다 라고 여겼는데 이것 지금은 의라는 환자도 끝내 보존하지 못하니 못하니 못하진 않을까 매우 두렵다 내가 퇴위한 뒤 세자가 하면 될 것이다 지금 진주하는 사행에서는 전지에 따라 속히 선위의 주청을 하라 나 같은 사람 같은 자를 외방으로 돌아가서 여생을 마치게 해준다면 조정의 은혜가 지극한 것이요 종사와 생명에게도 다행하기 이럴 때가 없는 일이다 이밖에도 다시 다른 말이 없으니 이 뜻을 비변사와 영상에게 이르라 선조시로 51권 선조 27년 5월 27일 값진 여덟 번째 기사 비변사 낭청이 유성령의 뜻으로 아래기라 전라감사 이 정함의 장교를 신도 보고 처음에는 매우 회개하게 여겼습니다만 천천히 그 정상을 살펴보니 우민한 마음이 지극한 데서 나온 것으로 망령대에 소회를 진달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것입니다 조정에서는 그것이 옳지 않은 줄을 알고 버려두면 그만이지 심각하게 직책할 필요까지는 없을 듯합니다 대저 나라가 위태하고 어지러울 때는 사람들의 소견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들로 인해 혼란함을 면치 못하는 것이니 지금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을 뿐입니다 옛날에 오나라 징소가 조조를 맞이하자고 청하였는데 이것 또한 한마디말로 나라를 그르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장소를 죄주었다는 말은 듣지 못하고 오직 쓰지 않았을 따름입니다 신이 우려하는 것은 호남지방의 사세가 지금 한창 급한데 그것이 정함을 채직하지 않고 관계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를 대신 하기에 합당한 사람을 얻지 못한다면 감사를 바꾸는 일은 단연코 할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정함이 도의에 있어서도 당연히 기록할 만한 공적은 없을지라도 민정은 매우 편리하게 여기고 여긴다고 합니다 그 사람을 채직시킨다고 해도 이 사람보다 나은 자에 대해서는 신이 병중에 혼미하여 기억할 수가 없으니 성명께서 경중을 참작하고 여러 의논을 채택하여 조치하소서 그리고 용을 설치하여 3,4년이나 오래 맡게하는 일에 대하여서는 성교가 지당하십니다 그러나 역시 적합한 사람을 오래 사람을 얻어 오래도록 맡긴 다음에야 일이 유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사를 더 설치하는 일에 있어서는 신은 창조로 간에 그 이해의 소지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너리 여러 사람의 의논을 거두어서 조처하여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하니 답하기라 나의 뜻은 이미 말하였으니 비변사가 참작하여 시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선조시록 51권 선조 27년 5월 27일 갑진 9번째 비변사가 아래기라 전라감사의 이를 신들이 반복해 상의하였는데 당초 가베이 채이직시키려고 하지 않았던 것은 대체로 본두의 사세가 한창 급박한 데다가 그를 대신한 사람을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속이니 크게 잘못되어 있으므로 그에게 그대로 반면의 직책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말은 실로 정당한 의논입니다 대의가 관계되어 있는데도 억지로 이행임시키는 것은 과연 논당하지 못할 것이니 정함을 속히 채차하고 싶은 적합한 사람을 가려서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랜 힘들어 하라고 답하였다 잠시 어쩌라고 yan 손 손 손 손 손 손 손 손 손 감사합니다.